흐흐흫 아니야 오늘은 일 안했어 뭐하지? 멈추지 말아라 강수는 아무것도 한계 없지만 오늘도 흐흐흐흫 아 지금 나 지금 이거 고양이 행군 들을거거든 흐흐흫 이거 만들어야겠다 오늘 야 아 10시간짜리 내가 찾아준거 틀어 그거거든 아하 나 랜덤이네 양옥이요 너무 귀여워 이거 밤링이셔서 당연히 밤링인데요 4링이예요? 아뇨? 쿨링입니다. 쿨링에다 패스틱 기조 이 이름부터 제삿밥 당연히인데 네? 긴급구조 임팩트? 아뇨? 바람을 살리는 용은 없. 바람을 살리는 용은 아닙니다. 그저 붕대를 감아줄 뿐입니다. 팔이 잘려도 붕대만 감아지면 우리의 외진이 다음판에 승리해야지 어? 그럼 저는 다음판 까뮤하면 됩니까? 아니요 탱커 하시면 돼요. 아 탱커가 뭐죠? 아 저 방패 너무 멋지다. 저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미친 맞아 저런 분이라고 응?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미지가 대버린다고요? 저런 분이야. 탱커는 절대 하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분이야. 크으 너무 멋지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하고 공식적으로 맨날 탱크만 타서 뭐지? 제발 나에게 원딜 자리를 줘. 나도 사실 탱커를 너무 하고 싶은데 파란색이 안보여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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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뭘까요? 아 제 눈에 파란색이 안보여요. 보라색과 노란색과 빨간색 밖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졌어요. 선생님 다음에 색까지 말고 계속 언제 말할까요? 저도 옛날부터 계속 그 어머님이 동화를 들려줄 때 파란색이 무슨 색인지 몰랐거든요. 전 하늘이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야 친구야. 아 아 이런 거 받아도 되냐? 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란다. 땡큐 야 이거 공 가야 되나? 공 가야지. 공 안 가시게요? 세팅이 방 세팅이야. 난 내가 구하면 되는데. 어 이거 가본다. 나 이거 방 세팅이야. 그래? 조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공식. 여기 에바랑 디아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뭐 있는데? 디아나라 된다. 어 이거 뭐야? 아 아 아 땀네. 디아나 오자도. 근데 디아나 궁 썼어. 그래요? 아 그럼 더 극이 박고 있습니다. 씹아 조심하세요. 씹아 죽였어요 제가. 아 네. 야 니 뒤에 나있어 임마. 아예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아예 아파. 아 야 아파. 미칭. 어? 에이미스 온거. 아예 잘못된다. 아 아 아 아 나이씨. 아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있는데 누나 먹으세요. 여기.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두 개가 어디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거 이 가방에 넣어 갈라 그랬는데 막 가방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넘어죽 오시락 어 어 어 자꾸 앞에서 사라져 아 한 명은 진짜 3 쳤는데 하나 먹으셨잖아 망개 한 대 망개 한 대 야 야 아 그냥 그쪽으로 쓸 거야 뒤에 하나 있는 건데 아이고 그리고 밥을 주리러 가겠습니다 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실수를 해버린다고? 아 아 장난감 이게 어떻게 잡혀 너무 억울어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왜들 일 죽지 않아요 역시 밥 먹었니 오이 밥을 먹는다 어 어 저렇게 밀어버린다 아 뭐야 연락 확장 올랐네 앙 이도야 그걸 밀어버리면 어떡해 안잡이네 어 진짜 푸는 거 싫어 비하나 어 아야 아파 오하누 나이프 앙 귀엽고 오 아 역시 우리 철거반 아니 어 어 어 도리님이 사실 우리 트롤이었던 거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그거죠 우연의 일치죠 와 핵 여기 떨어졌으면 큰일날 뻔 앙 어디가냐 어 어 어 어 어 뭐하누 뭐하누 씨바 어디갔어 좀 씨바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웨슬리 있어 웨슬리 이런 거 받아도 되냐 밥이 필요한 사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여기 어 아 나이스요 턴 턴 턴 가운데 쓰는 거 같아 어 철거반 너무 맛있다 철거반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쏘나 와 오 오 어 어 어 뭐야 그냥 쳐선네 어 하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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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트이야 어 하트이야 으 으 으 우리 재키를 버리고 갔네 어떡해 맞아 아 맞아요 왜 우리 재키를 버리고 가요 아 벤카님 벤카님이 제일 빨리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야 어 오케이 제이 어 이렇게 네 나는 하트 어 야 바라 쁘다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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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아 나 시켰어! 나 시켰어! 어? 안 잡았네? 어? 내가 안 잡았어. 아잉. 저는 제가 포탈 것 같네요. 야 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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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에바 아아 시빌 승uf지 손짤 끼고 이하하 안뇽어 와 치아 나왁 와, 갓겔 야, 나가봐 맛있는 버디 4개 갑니다 어디? 잠식하지 마세요 와, 300이나 찬다 오, 최고만 불행해 최고만 불행해 오, 성능? 룰씨 어디갔냐? 어? 룰씨 죽었어? 맞아요, 제가 죽였어요 맞아요 룰씨 탈게요 제 밥은 세계 최고! 아, 저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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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슬린 죽었어요 레슬린 죽었어요 아 ounced 죽었다고 아 에바 잘해 어? 못하네 어? 디아나도 못하는데 아야 나한테 공 쓰는데 야, 망폐하기라 생각나네 어? 안돼! 어?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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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띄웠어요 쟤 띄웠어요 쟤 띄웠어요 쟤 좀 마세요 아 쟤 띕니다 어 오 깜짝이야 얍 아 아 한대야 와 한대야 저거 나이스 나이스 이제 난 팬님 보러 가야 아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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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보인다 나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았어 하늘을 날고 싶었던 꿈을 꿨다던데 안녕 아 야아 그만해 물약을 도일님이 다 드셨어 난 못 먹었어 밥을 먹으실 분 찾아요 밥밥밥 맛있는 밥 2링 찍은 밥 어 뒤에 있는 채킬 좀 줘 분명히 날 준 거 같은데 도일님이 다 드셨어 하하하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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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었어 지금 아 옆에 치킨 아 이제 한대야 아이 또 밥 먹고 어 여기가 싸운다마? 뭐 대신 밥은 맛있습니다 도키지 용서해 주세요 아 이게 안 싸우려고 시바야 저는 림 먹을래요 그래요 우리 룩 먹읍시다 마야아 어? 아무것도 없네? 룩도 못 먹었네? 아 난 트롤이구만 아싸 맞아요 고이트롤로 신고할거야 와 쟤 트롤한게 없는디요? 아 저 이렇게 밥을 많이 줬는데 와 탱커보다 많이 죽다니 와 정말 어 맨맨맨맨 어 맨맨 도일 죽는다 아 도일 너무 아프다 밥 들어가요 왓 오 오 오 아시는걸? 아 나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샜는데? 저쪽으로 아니 야 친구야? 야 야 나 일신이라 너무 느려 누구야 나 빠져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세상에 됐어 됐어 아직 안 돼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좋은 곳 저세상 물이 집보다 따뜻하긴 하다 제끼 립먹는데 립도 못먹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아잇 어? 어머 뭐야 저거 거긴 어딘지 땡거가 너무 잘해서 넌 할 수 없어 오 야 피타야 아잇 아잇 저구냐? 디아나? 디아나였는데 아이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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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이거 용성인데 나이스 나이스 요즘 공지가 생성되면 자꾸 땅에서 나온단 말이지 저거는 흙에서부터 생성되는 아 뭐냐 계속 던져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백더킹 쓴 다음에 테라 뒤로 빈혈을 먹였는데 기적이 안 들어 아이야 뒤로 에바가요? 아 에헤헤 어? 어? 아기 tuv수 어? 왜야? 모르 되지 노 어? 왜야 왜 왜 왜 어?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피아노 왔나? 다 맞네? 어? 뱉혔어, 옴바. 어? 제가 잡혔어요. 뱉혔어, 뱉혔어. 아니 이걸? 아, 마. 끝까지 하고 와야지. 아유, 저 막탄 쳤어. 막탄 치진 않았어요. 어? 제게 피가 없네. 밥이 없어요. 아, 저요. 아야. 아야. 맛있는 밥. 어, 쟤 하나 먹었네요, 쟤. 야, 나한테 왜 그래. 아깝다, 저게 할 수 있었는데. 때렸어, 또. 어? 안녕. 어, 저건 좀. 과연... 응, 가능합니다. 빼거든요, 저건 좀이라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대신 밥은 드릴게요. 와, 피터 진짜 불쌍하다. 피터 몇 번 짓는데? 피터로 씨바를 못 드려? 사람인가? 먼저... 처음 아시면은... 스킬 쓰려고 하듯해 씨바 평타에 다 캔슬됐어. 응, 맞다. 저거는... 본인이 노력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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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 있어요. 그냥... 캔님한테 쏠게요. 그냥... 캔님한테 쏠게요. 아이야. 아이야. 핵... 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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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핵 안 맞았죠? 근처도 안 왔는데... ㅎㅎㅎㅎ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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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아, 저 뒤로 갑니다. 저 뒤로 갑니다. 제 뒤로 갑니다. 뒤에 실바, 뒤에 실바. 뒤에 실바. 왔어요. 실바 있다. 실바. 알았어요. 엉... 좀 먹겠다. 제 캐럴한테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줄 수가 없네. 어? 밥 줄 수 없겠다. 저는 너무 아파요. 아니, 이제 안 줬습니다. 난 이걸 깰 거야. 다 비켜. 안 돼요, 제 거예요. 도시락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한솥 도시락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뭐였지? 김창렬의 시그니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 아, 호자. 떨려, 진짜. 떨려. 밥. 안. 걔네 나 너무 좋아하는데. 딱, 종, 딱, 종, 딱. 종. 전 빼서 궁 써드릴게요. 과연. 과연 웨실리의 해금? 레베카랑 거기 가운데 썼어요. 완전. 와. 나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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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월라 아파요. 선생님. 선생님. 밥. 밥. 밥 두개는 골치 있어. 아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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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아프거든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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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눈앞에 제킬 밖에 안 보여. 아아. 야, 레베카가 뚜둘어. 다골당하는 걸 보니까. 내 유년기가 생각나는 거. 어이. 나도. 나도 밥 좀 줘요. 맛있는 밥은 보다는. 아, 안 돼. 뒤 애들 다가간다. 뒤 애들 다가간다. 부졌다. 아아. 걱정도요. 다려봐요. 어. 예나나 안녕. 이제 틀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쟤네랑 싸워야 하는 거야? 열심이. 손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같이 할 일 없을 것 같네. 너무 눈물 난다. 아! 거기에 갔고 있습니다. 도요. 그거 끊으면 죄송합니다. 끊으면 성포가 너무나 빨리 나가요. 어? 근데 여기서 계속 싸워야 하나요? 네. 웨슬리한테 너무 안 좋은 자리. 이게 무슨 싸움인가요? 네. 일광장 포켓이지. 맞아요. 아이고, 맞아. 어? 시바는 좀. 호나는 좀. 아, 한 대만. 와, 루시 한 대야. 와, 씨. 와, 루시. 와. 와, 루시. 와, 루시. 열고 오고. 네, 0데스. 저분의 1데스가 추가되었어.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죽을 수가 있죠? 와, 루시. 저Been이가 나 공사에 눌들어서 나가도 되죠? 와, 막 다 두 대도 한 세, 네 근 먹었더니 17kg. 왜 그래요, 더? 어디서 사겠어. 아, 네. 나 안 할 거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메로나 하나 깎아드릴께